이스바 2022년까지 5년 연속 세계 베스트 레스토랑 1등으로 뽑혔대요. 여러분 솔직히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밀린다. 77만 원 정도. That's so much. You know what I deserve. Dessert. Thank you so much. Good interview. Love the life. Only love the life. Ah, 여러분 어떡해요. Giswa himself just gave us a present. I'm so happy to receive this. No way. No way. This is so pretty. Candle holder with a candle. I'm super bitter right now that I didn't get one. Asparagus 위에 엄청 새콤한 마요네즈 소스가 올려져 있었어요. Just put it in. Oh, my God. 마요네즈에 정말 식초가 많이 들어간 소스예요.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약간 나초칩에 찍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한 번에 쑥 한 번에 쑥 한 번에 쑥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드디어 메인 엔트리로 넘어왔어요 첫 번째 요리는 쥐치랑 대왕조개 위에 감자와 미역을 얹어서 크리미한 소스로 마무리한 요리라고 하네요 여러분, 저는 일반적으로 크람을 먹지 않아요 저는 크람을 싫어해요 다른 레스토랑에 있는 크람을 싫어해요 여기, 이 크람의 맛은 진짜 미쳤어요 저 이제부터는 크람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 좋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메뉴에 없는 스페셜 메뉴를 셰프님께 마련을 해주셨어요 완벽한 한 알 한 알 톡톡 깨지는 게 다 느껴져요 담백한 맛 진짜 신선한 맛 테이스트 그린 잘 구워진 블루 랍스터 위에 랍스터 내장 소스가 뿌려져 나왔어요 랍스터 살 탄력 때문에 안 잘리는 거 보세요 식감이 정말 미쳤어요 탱글탱글 아티초크 스프에 트러플, 그리고 파마산 치즈까지 거기에 브리오슈와 트러플 버터 브리오슈에 트러플 버터를 듬뿍 발라서 스프에 찍어 먹으면 입에서 완전 녹아내려요 여러분, 지금 편집이 10시 9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레스토랑에 7시 15분부터 왔으니까 한 대략 2시간 45분 정도 밥을 먹었다는 건데 일단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에 여기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고 그거 아세요? 저희 아직 5개의 코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쓰리스타 미술행이 맞거나 싶은 게 한 메뉴가 나와도 여분을 또 갖다 줘요 플레이트를 하나를 먹고 나서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해서 이제 채워주십니다 3인분 같은 1인분을 지금 계속 먹고 있으니까 진짜 배가 너무 불러요 이 어리척 수프는 정말 맛있는데 다음을 위해서 제가 좀 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네 폴로 기네 폴로 기네 폴로 기네 폴로 기네 폴로 기네 폴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요리예요 굉장히 생소한 요리였어요 뿔닭과 느타리버섯 요리였는데 느타리버섯 중 하나는 뿔닭에 간으로 채워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아니요 근데 제가 너무 배불러서 지금 방금 이 맛있는 기니 파우를 이제 trick away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happy한테 penny 폴로 사기 좀 σ Venezuela 70만 원짜리를 엄마 니가 지금 뭐 죄송합니다 디 porte 오케이 원더ipl 판테리기 오케이 드디어 마지막에서 두번째 메뉴는 양 우유로 만들어진 치즈입니다. It's not sticky at all. It tastes like... sour cheese. 솔직히 이거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So, origami made with beetroot, stuffed with a yogurt, lemongrass, ginger, and a carrot stew. I think I'm gonna like this, for sure. You know what I deserve? Dessert. 드디어 대망의 디저트 타임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메뉴는 자몽 카르파치오의 알로에베라, 그리고 오이 셔바트까지. 와, 알로에베라의 씹는 맛에 브레이프루트의 상큼함에 초콤보의 리프레싱함까지 합쳐져서 진짜 건강한 디저트 맛인데 너무 맛있다. 여태까지 먹은 게 진짜 쑥 내려가는 기분이야.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 With hibiscus, rhubarb charbet, rhubarb biscuit, with milk cloud, Virgin 콜소스 조 Давайте 초콜릿 타르트, 초콜릿 무증, 초콜릿 jolie, 초콜릿 찬물, 초콜릿 소스, 그리고 시소스. 맛있어. 안 기다려. 초콜릿이 더 많아. 그리고 초콜릿의 초콜릿은 더 많아. 여러분, 나 배부르다는 말 고라였나 봐. 얼그레이 샤베츠에 페프 커스타드. 네. SURPRISE. I'm dreaming. 3, 2, 1. 첫 번째, 셰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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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s of thoughts on maybe the nice food you have a very good taste. For those who would be having their first fine dining experience. What advice would you give them to fully experience? First fine diningπά 노Ed developer. You must be curious. Only curious. Waiting for an exceptional time. Your spirit, your body must be available.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식사는, 본인의 식사는? 네, 당연히. 어떤 식사는? 아니요. 제가 많은 식사는. 프랑스에, 우리가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우 높은 그리고, 다양한 식사의 식사는. 그리고, 우리가 매우 다른 식사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해외, 우리는 라이버로 보면 많은, 많은 나라를 만듭니다. 이 franc은 작은 국내, 아주 많은 나라를 만듭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교수예요. 프랑스에 가죠, 작은 나라를 말하고 있는 여러 나라를 만듭니다. 모두가 가장 каче지만,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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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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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끝까지. 감사합니다. oniank but thank you again for coming and thank you for your smile thank you for your interest love the life only love